강원도 인지에 고갯마루 푹 파묻힌 마을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꽤나 크게 사업을 했고 농사는 ㄴ자도 몰랐다는데요. 전혀 몰랐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저 사람 뭐 여태 놀다 어제 왔는데. 놀다가 한 열흘, 열흘 만에 들어왔어요. 그렇잖아. 여기 있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게 더 편하지.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이. 전국 각지로 떠돌던 역마살을 누르고 산에 틀어박힌 지 11년. 무슨 사연일까요. 대학에서 운동을 전공한 남자는 몸 쓰는 것 하나는 자신 있었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한 게 집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어서는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자로 된 거. 파이프로 일자로 된 걸 사서 경운기에 끌고 올라온 거예요. 모든 게 다 경운기로 올라와서. 여기서 저런 나무에 대고. 이렇게 둘이 셋이서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손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노은비 가릴 만큼만 집을 지어놓고 나머지는 아날로그로 삽니다. 여기는 전기가 들어와요? 여기는 전기 없어요. 여기 전기 안 들어와요. 아내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많죠. 자연을 또 좋아해야 또 내려오게 돼. 이런 거를 이렇게 진짜 싫어하면 이런 자연이 한 번씩 왔다 가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산다는 거 자체는 좀 좋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여기서는. 그래서 즐길 수 있을 만큼만 와서 지내기로 아내와 타협을 보았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계산하면 불어야. 심지 않지. 그러면 마음의 병만 생길 뿐이야. 점점 좀 힘들어. 열심히 살았고 뭔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러면. 미안 없이. 한 번씩은. 턱 던지고 얼마인데 해야. 주변 마을에는 그런 인생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오세요? 단기 씨. 단기전 계곡. 고생 많이 해요. 여기 사는 자체가 고애고 고통이고 고생이요. 그거를. 여태 행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이건. 그거는 말을 살짝. 살짝 거기에. 살짝 말을 졸린 거고. 이 양반이. 한 십여 년 전에. 이. 토종볼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때 신신 당부를 했지. 그런데 큰 실수 안 해요. 그때는 토종볼. 별칸이 20대였다 놓고서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손실이. 사업하듯이 의욕을 앞세우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내 능력과 자연의 능력을 조율해서 바람처럼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됐죠. 여기 이제. 여기 새끼가 있지. 이게 새끼 방이에요. 이게. 나오면 얘들이 여기 있는 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봄에는 꽃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가 가을이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나오잖아. 지금 이 벌들은 이렇게 사납질 않아요. 주인 닮아간다는데 나 닮아서 착하기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사업하며 사장님 소리 들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사업 대신 인생의 주인이 된 거죠. 하늘과 땅의 주기를 알아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늘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겨우살이라고 해. 한 10년 됐을 거예요. 유럽에서 인기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진 거죠. 안타까운 건 자연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요즘의 슈태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굵은 거 있죠. 저게 엄나무예요. 그럼 저는 엄나무가 이게 몇 년 됐겠냐 이거야. 이게 엄나무가. 저거 100년 이상씩 된 거라고. 근데 고속도로니 뭐 이런 거 낸다고 다 잘라 보이는 거죠. 엄청난 거지. 사실 산에 들어오기 전에 하던 일이 자연을 허물고 바벨탑을 세우는 데 쓰이는 중장비 사업이었습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일이죠. 야 등손이냐 고랑이냐. 여보세요. 어 그래 알았어. 냉이 있대 냉이. 산에 들어온 뒤로 직접 키우지 않은 생명은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요. 좀 말랐고. 여기는 좀. 야 이거 썩어. 이게 능이버섯이야. 이 귀한 능이. 능이버섯. 송이보다. 이게 좋대는데 왜 좋은 거야. 송이보다 왜 먼저 능이를 쳐주는 거야. 이 능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어 근데 송이보다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가. 고기 먹고 치는 사람도 이거 먹으면 금방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은 국물도 버리지 마라. 그거 마시려는 거야. 나니까. 좋은 건 죄다 상품이 되는 그런 생각과 세상의 규칙이 싫어서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때 내 상황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 여기 이런 시골에 올 수밖에 없는 산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 그때 다시. 아이들한테도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도피가 아닌 아버지도 열심히 하시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 지금 그래서 아주 행복해 즐겁고. 산에서는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름엔 나무를 하고 겨울엔 불을 떼야 하죠. 예전에 시골에서 불 때면서 소죽 쓰고 다 했잖아. 내가 자랄 때도 다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아버님이 소죽 쓰면 방이 따뜻해지니까 일어나기 싫잖아. 불과 한 세대 전의 추억처럼 우리 인생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들어오세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길을 잃었는데요. 길을 잃으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서 택시를 부르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언제부터 산행하셨는데? 새벽 3시반부터요. 진고개 쓰는 것 같아요. 진고개? 네. 혼자? 네. 아이고, 새벽 식사도 못했었겠네. 아이고, 밥이 하면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좀 쉬셔. 빨리 저쪽에서 좀 쉬어. 쉬셔. 이거 따뜻한 거. 차. 지금 뭐 안 내렸어요. 산행은 그럼 몇 시간 하신 거예요? 지금? 아침 3시반부터. 3시간부터. 3시간부터 했으니까. 그 다리 괜찮으세요? 입술도 막 파르르 떨리시는 것 같아요. 입술도 지금 목이 그냥 입술이 말라가지고. 뭐, 이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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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마을까지는 길이 먼데 천만다행이네요. 아우, 많자. 많자. 지친 등산객을 위해 아껴뒀던 송이버섯을 꺼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호박잎을 싸서 은근한 장작불에 구운 송이버섯 색다른 조리법이죠. 와 완전히 소고기의 그 결 같아. 여기서 하니까 이런 것도 또 맛을 보네. 당신 덕분이야. 마저 향하고 마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쑤십니까? 송이에요 송이. 송이도 쑤십니다. 아주 조금 넣었더니 간이 아주 쫙 맞네요. 같이 은 밥에 잘 익은 김치 섞어놓고 송이도 찢어 넣습니다. 이름하여 송이비빔밥. 그 위에 명이나물까지 얹어서 크게 한 입.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갑니다. 우와. 실이 있고 햄에다가 이거 완전히 허가하네 저는. 하하하하. 이 맛에 산에 살죠. 맛있어? 행복하네. 행복한 표정이네. 하하하하.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다. 이거지 여기 맛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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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은 밤하늘에도 달을 띄워 길 잃은 사람을 안내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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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서부터 아픈 아들을 데리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경기도 여주에 정착한 이명식 씨에게 자연은 주치의 겸 휴식처가 돼줬습니다. 하하하하. 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만두게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녔는데 그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아예 약초농사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경기도 분당에서 아는 친구가 가끔 찾아옵니다. 한 번도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는 고마운 친구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산에서는 물품이 전부 다 귀하잖아요. 먹을 것도 귀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떡국이라도 하나씩 갖다 놓고 먹으면 면줄 먹을 수 있잖아요. 짐을 다 지고 올라가야 되나 봐요. 네, 거진다가 다 지고 올라가야 돼요. 왜요? 이제 뭐야, 질이 안 닿으니까 자존값질도 안 되고 산은행에 질 뿐이 없으니까. 여기 기계가 자동차네요. 완전 자동차죠. 알이 조그마한 거 세 발 났더라고. 큰 길에서 집까지는 산길로 한 시간이 걸립니다. 산 꼭대기 근처에 조상이 조금 남긴 땅에 살고 있죠. 여기 집이에요. 여기 초라하여, 여기야. 아, 그냥 학을 떴다니까 진짜. 옷만 싱그러는데, 야, 저 등에 뼈가 그냥 바사지는 것 같더라고. 다른 거 둘째 문제고요. 이게, 이게 사면에 들어가잖아, 지방이. 지방이, 이게 나무가 중간에 걸리잖아요, 나무가 이게. 그러니까 지고 올라가는데 몸도 안 돌아가서 조그만 채에만 그냥 몸이 확 떨어져 버리지. 가축도 키워볼 요량으로 크게 지어있다 보니 고생이 많았죠. 그래도 고생 끝엔 아기라고 부자 둘뿐인 산속에 재롱 떠는 식구가 생겼습니다. 한 2초. 없으면 접착해요. 그러면, 나 갖다 2초에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천안한데.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야, 야. 아가씨. 아침낮을 문 열어주면 하루 종일 산에서 놀다. 저녁 때면 알아서 들어온다니 신기할 따름이죠. 친구 온 김에 며칠 동안 벼르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릿고개 넘기던 시절의 구황작물이자 요즘은 보양식으로 통하는 칩뿌리. 본의 아니게 동면 준비하던 도록룡까지 깨웠네요. 드디어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크기가 엄청납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얻어 쓸 수 있으니까요. 도시의 편리함에도 독이 있습니다. 그 해독제를 찾아 나선 두 남자. 해독제뿐 아니라 인생도 되찾았네요. 도시의 편리함에도 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 지나가면서도 부족되겠다. 도시의 편리함에 따라가기 시작하네요. zinhoớw 밥도 다 먹었어. 애들이 아주 어릴적 보배입니다. 양들이. 오! 한 십개 800원. 그것도 못 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